사은 시간의 가사 우리 팀의 자랑 오버에 화이트하자 오늘도 화이팅 오늘 갑시다 현승 누구야? 입니다 오 랩 파일 어제 1, 2, 3, 4, 6, 7, 8, 9, 10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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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3, 2, 1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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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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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점 차 올라갔는데 아무 일 없이 잘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면 제 볼 좋으니까 승산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려고 했는데 잘 돼서 결과도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저희 지금 이번 주 2승 2패인데 주말 두 경기도 이겨서 4승 2패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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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제가 후라도 선수를 3번째 만나보는데 제 스윙으로는 도저히 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짧게 몸통으로 돌리자,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고 제 존에 공이 들어와서 스윙을 했던 것 같아요. 두 경기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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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